안녕하십니까 장세기 식구장입니다. 바야 보우는 오다 가도죠. 보다 가다 보우 그들이 왔을것이 오리라 바가 있어서 바 플러스 미완료 완료로 해석해서 그들이 왔었다 야보우 쉐네 쉐네는 두사람 두사람도 되고 두 번째도 되고요 쉐나임 쉐나임 버스 커플 더블 세컨드 두번째도 되고요 둘 쉐네 둘 말레아힘 말레아힘은 아하 멜레크는 왕이고 멜레크 사이에 알렙이 들어가면 천사 엠베스터더 전령자 그러니까 두사람의 천사들이 왔었다 이렇게 쓰게 되고요 전령자가 왔었다 메신저가 왔었다 세도마 세도마는 세돔에 해가 붙었죠 해가 어디로 이런 뜻으로 그래서 소돔으로 세도마 이번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한국의 세도마 세돔은 이태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도마 세도마 그곳에 엘에르 엘에브 엘에브는 어 저녁이죠 저 또는 밤에 엘에브 저녁에 기억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어 저녁때에 이렇게 쓰면 저녁때에 해가 지면서 그쵸 해가 밝을 밝음이 이제 끝나고 이제 어둠으로 가는 그때에 엘에브 저녁에 소돔으로 세도마 세도마 그 소돔으로 천사들 두사람 세네가 야보우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네 롯트 롯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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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롯데 그니까 롯데 해태할 때 롯데 롯데도 롯이라는 뜻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롯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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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도 롯데도 앉아있었다 야샵 는 앉다 그 다음에 거주하다 도웨을 살자 송문에 앉아있었다 도 되고 살았다 이런 뜻도 되겠죠 분사경이니까 거주민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쵸 배 샤아르 문 샤아르 가 문이잖아요 그쵸 문을 잘 열어라 할 때 샤아르 샤아르 시티 로우 게이트 포트 문 외곽에 살아 외곽에 있었네요 도시 도시 요셰브 배 샤아르 세돔 소돔 이모 입구 그 게이트 입구니깐 얼마나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이 하겠어요 그쵸 이번에 그 그 사고도 그 이태원 지하철 바로 출구의 골목길이 더라구요 뉴스를 보니까 그 게이트 샤아르 섀도우맥 앉아있었다 거주하였다 바 아 그런데 야레 야레는 라아구요 라아는 보다죠 라아 보다 그래서 야레 보았다 롯트 롯트가 보았다 그리고 약함 약함은 쿵 일어났다 아니 롯이 뭐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닌데 봤네요 그쵸 그러니까 딱 앉아가지고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왜 보고 있었을까요 그쵸 우연히 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그쵸 근데 그날 따라 이렇게 어 이제 봤어요 하여튼 와서 봤는데 야레 롯트 약함 약함 약함은 쿵 쿵 일어나다죠 쿵 일어나다 딸리다 쿵 딸리다야 일어나라 하여튼 쿵 근데 약함 맞으니까 마약함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리 하려고 케라 탐 케라트 케라트 케라트는 가라 가라에서 왔구요 가라는 어 보면 만나려 인카운팅 인카운트 그랬죠 브랜드리 할 수도 있고 헛소리 저기를 품고 우연히 그래서 만나려 인카운트 케라 탐 탐 이니까 맴이 붙어서 그들을 이랬죠 그래서 그들은 케라트 하려고 케라트 하려고 만나려고 그리고 와 이시타 후 샤아 샤아는 엎드렸다 경배했다 절하였다 부부로 절하였다 잠시만요 제가 보니까 이 단어가 언제 처음 넣으냐면 이 단어가 샤아 라는 단어가요 장세기 18장 18장 앞에서 그러니까 그 18장 2절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만났을 때 몸을 굽혀서 땅에 코를 코를 얼굴을 앞에 대고 몸을 굽혔다 이렇게 해서 샤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샤아 했는데 로또 샤아 였네요 그쵸 그리고 18장 2절에서 하고 19장 1절에서 이시타 후 그가 엎드렸다 그가 엎드려 절하니라 그가 엎드려 절하니라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던 그가 엎드려 절하니라 엎드려 절하니라 그가 절하니라 이시타 후 되겠죠 이시타 후 하여튼 샤아가 엎드렸다 아파잉 아프는 코도 되고요 얼굴도 되고요 노즈 노스트롤 페이스 그니까 얼굴을 엎드렸다 얼굴을 땅이 되었다 아레츠 땅에 아레츠 땅에 얼굴을 숙였다 그니까 샤아라는 단어는 얼굴을 땅에 숙이는 동작 그쵸 그 그 그 그 뭐냐 그 무슬림들 무슬림들이 이제 그 무슬림들 그 유튜브에서 이제 워십하는 걸 보니까 예 걔네들도 땅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숙였다 앉았다 일어났다 숙였다 이렇게 하더라구요 예 와이오멜 인내나 아드나이 수우루 나 엔 ilk 엑 동,… 엑 저 엑 엑 엑 muj 엑 엑 아멘 바이오 멜 그가 말을 하였다 롯이 말을 하였습니다 힌내 보십시오 보라 나는 now please 보십시오 힌내 나 부탁이죠 우주 우주 마인드 해주시겠습니까 힌내 나 아도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아도나의 나의 주님이시여 수루 수루는 수루는 돌아오다 덤백하다 돌이켜서 우가 복수형 전미 당신 여러분께서 돌이키시옵소서 나 나 나 아도나의 수루 나 죄송합니다 수루 나 브리즈 덤백 수루 나 가지마시고 엘 베이트 베이트는 집이죠 엘 엘은 어디에 어디에 베이트는 집 집에 아브데함 당신의 종의 집에 엘 베이트 아브데함 아베드 아베드 아베드는 종이죠 서번드 아베드 네 네 뭐 또 미니스터 이런 뜻도 있죠 이제 하여튼 베이트 아브데함 당신의 종의 집에 베이트 아브데함으로 엘 베이트 아브데함 오십시오 네 그리고 네 룬 룬 룬은요 네 룬은 어바이드 룬은 뭐 여기서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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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잠시 뭐 하룻밤 며칠 밤 뭐 이런 정도겠죠 잠시 룬 룬이 리누 리누 왜 리누 룬은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쵸 리 룬 룬은 복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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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형이죠 전미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무십시오 리누 그리고 렐 렛하츠 렛츠 렛츠는 메이드 워시 렛츠는 씻다 네 시 씻으십시오 을 라겔 레헴 당신들의 라게 렛은 발이죠 라게 렛 레게 발을 발을 씻으십시오 발을 씻으십시오 발을 씻는다는 거는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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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거기는 발을 씻잖아요 우리는 집에 누가 오셔도 발 씻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실례지만 발 냄새가 나고 그러는가 근데 이... 여기는 이제 발을 씻으십시오 배 희쇠카 희쇠카 매테임 샤암 샤암 다음은요 겟업 얼리 그리고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께서 일찍 일으키셔서 할라크템 당신께서 가실 것입니다 바 플러스 완료인데요 갔습니다지만 가셔야 합니다 가실 없어서 정중하게 말을 했겠죠 우리도 시제를 신경 안 쓰고 한국말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말을 할 때 시제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요리하는 보니까 예 이것도 보세요 이게 완료잖아요 그렇죠 유필 컨정티브 퍼펙트 컨정티브 퍼펙트 그러니까 컨정티브는 왜 컨정티브냐 앞에 배가 바브에 붙어 가지고 이제 완료형이잖아요 그렇죠 일어났습니다 갔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쓰려면 안 되고 가시 일어나셔서 가시 없어서 이렇게 되겠죠 네 다르크템 어디로 레 어디로 다르크는 길이잖아요 네 이게 다르크 다르크에 이제 캠이 붙었잖아요 캠 그래서 이제 당신의 길들을 가십시오 사실 당신의 길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소돔 보러 왔는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소돔 한번 보고 밤에 한번 둘러보고 가려고 예 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네 실 시간도 없는 거예요 심판하실 건데 바이오 메루 그들이 말을 했다 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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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거 아니다 우리는 잠이 없다 씹도 안 하는다 시인은 바 레후 레후브 레후브 나린 룬 나왔죠 룬은 머물다 있다 거려하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레후브 레후브가 로드 플레이스 스트리트 길에서 잔다 길에서 있을 거예요 길어요 그래서 왔던 이유 중 하나는 혹시 어인 10명이 있는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밤에 그렇죠 잠시만 잠시만 지금 3째 어디 갔죠? 아니 3자를 찾아야 되는데 소시 3 3 3 죄송합니다 3자 여기 한 번 더 4 4 10분 5 4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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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6 눌리다, 강요하다, 재촉하다, 간청하다 바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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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짜르 그가 그러세요? 그럼 가세요 아닙니다 밤 그들에게 대단히 세게 완강하게 세게 세게 배짜르 바 야수르 그들이 돌이켰습니다 수르 수르는 아까 놓았죠 돌이키다 그래서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야수르 그에게 안그랬으면 이때 욕이 간청을 했으니까 욕이 안죽었네요 욕은 이때 그냥 말을 안 붙였으면 같이 뭣도 모르고 죽었을텐데 그쵸 바 야보우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집으로 이때가 롯의 구원의 날이네요 그쵸 야보우 주 예술을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베이트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욕크가 만들었다 아싸 아싸는 만들다죠 아인 신해 만들다 아싸 아싸 만들었다 만들었다 라인 그들을 위하여 미세테 미세테는 미세테 뱅피트 드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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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트 이거 잔치죠 미세테 그 에스더스에 넣어져 에스더스에 미세테 잔치를 베푸니 미세테 잔치 이게 잔치죠 그 에스더스에 잔치가 장세기 19장 3절에서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 아브라함이 잔치를 배수를 하였더라 이때 에 놓고나서 저 저 떼고나서 그때가 미세테 샤타는 마시다 라는 뜻이죠 즉 마시다 드랭킹 드랭크 샤타 샤타가 미세테 가 됐고요 마시는 잔치는 마시는 마시는 뜻이 있죠 그리고 그 뭐냐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 혼인 미세테 잔치 미세테 은 마실 것 샤타 에서 샤타 하여튼 오 맞자 나 모교병 이 무교병은 장식이 19장 3회에서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주레굽기 시피장에서 6월절에 무교병이 되어버렸네요 맛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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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짜 맛짜 맛있다는 뜻이겠죠? 뭐 발효를 안했지만은 보통 반죽해놓고 한 시간 넘게 있어야 좀 그게 되는데 지금 얻잎은 맛짜 발효도 안한 빵을 급하게 만들었다 먹던 거 있는데 아까 아까 저녁에 우리 먹던 게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래가지고 몇 잔 끊으면 눅눅하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고 이제 잠깐만 지금 구워 드릴게요 맛짜 맛좋아요 맛쪼트 맛좋아요 맛쪼트 아파 아파는요 그가 구웠다 아파 베이크 인데 그래서 아파는 그가 구웠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롯이겠죠 롯이 뭐 그 저기 뭐야 종들한테 구우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고 종이 구웠으면 종들이 아파였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가 구웠다 그리고 마요 슬루 그리고 그래서 아할 아할 먹었다 삼켰다 먹었다 아할루 그들이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니까 아 손님을 이렇게 요리를 대접을 해서 먹이면은 망할 집안도 살리는군요 그쵸 야 여기 이런 우리 집안이 좀 망해가는데 맛있게 드십시오 예 그가 구웠다 그가 구웠다 아멘 테레엠 테레엠 전에 Before Before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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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던 저번에 이 새카부 이 새카부는요 새카부 새카부는 더러 높다죠 더러 높다 이게 더러 높다가 그 좀 쉰다는 뜻이겠죠 하여튼 이 집에 왔으니까 드러누워서 잠들려고 쉬려고 하여튼 그들이 눕기 전에 테레엠 전에 바이베 아나세 에노쉬 에노쉬 사람이죠 사람들 사람들 아이르 도시의 사람들이 안세 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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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사람들 도시의 그 사람들이 몰려왔네요 그렇죠 낫사 낫사부 사밥은 둘러싸다 잖아요 둘러싸다 에오싸다 에오 에오 샀다 수동형이지만 니팔형 수동형이지만 수동형이지만 낫사부 사부 했네요 사밥에서 중복점 비트에 점이 적히고 그들이 낫사부 그들이 썼습니다 알하바이트 집에 미나 아르 미나 아르 아드 자켓 미나 프라미고 아르는 젊은이부터 아드 자켓 늙은이까지 이번에 지난 토요일 밤에 이태원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소동과 고모라가 되어서 그렇죠 그렇게 소동과 고모라가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하고 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많은 수만명의 사람들이 그래 모이는지도 몰랐는데 미나 나르부터 아드 자켓까지 콜 모든 아 백성들이 미 가체 미 까체는 까체 까체 까체는요 이게 보더 브링클 그러니까 이게 끝이란 뜻인데요 까체는 끝 우리나라의 말이 끝이란 말이잖아요 끝 끝 끝 끝 까체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응 끝에서부터가 로부터 미가 로부터 미가 로부터 니까 여기서는 from every quarter 사방으로부터 백성들이 모두 젊은이부터 짝행까지 다 왔다 이 새돔 이라는 새돔 이라는 데가 좀 이상한 데네요 그쵸 좀 이상한 데라 그쵸 그니까 이 밤에 그쵸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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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가라 불렀다 불렀다 소리쳤다 가라는 뭐 불렀다 이르다 이거는 좀 소리치는 거죠 L에게 로스에게 소리를 쳤다 뭐라고 했냐면 바요 메루 그들이 말을 하였다 로 그에게 그에게 로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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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소리를 쳤으니까 아예 하나심 이랬네요 그렇죠 아예 하나심 이렇게 소리를 쳤죠 아예 하나심 하나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쉬엘은 그 바우 그들이 왔다 아쉬엘은 위치도 되고 관계대명사죠 그들 바우 왔던 엘라카 너에게 엘브라삭 하죠 너에게 너에게 온 그 아나심 남자들 어디에 있냐 아 아 하 라일라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내게 온 그 남자는 어디에 있냐 아 아 호치에 어 명령이 명령형이네 그들을 끌어내라 엘렌 우리에게 우리에게 데려오라 야차는 나가다구요 야차 야차 나가다 바깥으로 나가다 근데 나가게 해라 보내라 응 응 응 응 응 그러면 네 네데야 우리들이 야다할 것이다 알 것이다 응 못한 그들을 네 뭐 하여튼 소돔이니까 소도마이트죠 이게 소도마이트 소돔 결국 뭐 우리가 뭐 저기 이태원 사건을 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응 야 아무일도 아니다 그냥 안전사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응 응 이곳은 한국의 세돔이잖아요 그쵸 그래서요 바이 예체 데리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야차해라고 했잖아요 야차 야차 야차를 하라고 하니까 데리고 왔나고 그냥 지 혼자 야차 했어요 그가 혼자 나갔다 엘레헴 그들에게로 로우시 그러면서 페트하 페트하 페트하는 문이죠 페트 도어 도어 페트하 이런 단어를 외우려면 문을 보면서 뺐다 가 생각이 나죠 뺐다 문을 뺐다 하게 달았다 네 어 지금 소리가 공사를 내서 뺐다 문을 뺐다 하게 달면은 안 닦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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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eggs 물 대랫 뺐다 달랫 뺐다 번호 버le 도어 보자 van 사카르 사카르는 문을 닫았다는 것은 폐쇄했다 관계를 끊었다 요거를 이 문을 닫아 버리면 사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 날 밤에 사람들이 위협했는데 그쵸 사카르 했는데 아할라브 아할라브 아하이 아하이는 아 이거 아하르는 뒤죠? 엉뚱한 걸 눌렀는데 아하라 그의 뒤로 사카르 했다 문을 닫았다 바이오 마 르 아할라브 아하이 다래에우 바이오 마 르 아할라브 아하이 다래에우 바이오 마 르 그가 말을 하였다 알 embarrassing 알 알 엔치죠 노 나 브리즈 아카이 나의 형제여 아크는 형제잖아요 나의 형제들아 아크 친족이 아닌데 친족이 아닌데 형제들아 이렇게 했네요 브라들 어 브로 브로 유명말 브로 형제여 이바 자네들 친근한 말이죠 달에 우 라아는 악하다는 악하다는 라아 나쁜 일 악함 너희들은 죄짓지 마라 나쁜 짓 하지마 너희들 나쁜 짓이야 이걸 보면 롯은 그렇게 그 소돔에서 있는 이 일을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라아 하지마 아니 오늘 피곤해서 안돼 내일 내일 뭐 해줄게 이런게 아니라 악을 하지마 이렇게 했어요 라아 달에 우 달에 우 너희들은 하지마시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הנה נעלי שתי בנות אשר לא ידעו איש הוציא ענה את הן עליכם ועשו להן כתוב בעיניכם רק לאנשים האלה אל תעשו דבר כי על כן אשר לא ידעו איש אל תעשו להן כתוב בעיניכם 칠 힘내 힘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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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플리즈 그죠 봐라 리 나에게 줘 리 라메드 프라스 요드 나에게 리 나에게 나에게 있다 시에테 둘 둘이죠 둘 아까 천사가 둘이었는데 딸도 대신 시에테 둘이 있다 시에테 둘이다 바노트 딸들 바트가 딸이고요 바노트는 딸들 딸들 셋대가 있다 둘이 있다 그들은 로 야데우 알지 못했다 이씨 남자를 아이 정말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네요 로 야데우 이씨 남자를 모르는 딸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 처녀다 아 아닌데 잠시만요 사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위가 잠시만요 여기 잠시만요 남자가 야데우 모르는 그 딸이 있는데 사위가 있지 않았어요 하여튼 오취야 내가 야차 나가게 하겠다 나가게 하라 미완료인데 고어르티브는 충류하는 거잖아요 내가 끊을게 나 오취야나 야차 오취야나 그리고 그들을 그들을 그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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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데려 넣을게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해라 명령행이네요 그녀들에게 가 좋은대로 해라 애 내 내 눈에서 락 단지 하지만 여기서 문장이 끊어지고 하지만 단지 오직 락 안하신 사람들 하엘 이 사람들 알타슈 하지마라 행하다니까 아싸가 행하다니까 하지마라 알타슈 따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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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바르는 말도 되지만 일도 되죠 something anything 알타슈 따바르 하지마라 기인은 알캔 그럼으로 따라서 바우 그들이 왔다 메젤 메젤은 젤 그림자 꼬라띠 꼬라 꼬라는 지붕 그래서 내 지붕 밑에 그늘에 왔던 까닭 인 것이다 우리집에 왔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지마라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까 같은 딸을 둘 테니까 이 두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했네요 좀 상황이 안 좋았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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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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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는 다 가르치다 나가씨는 다가가다 near, come, 가져오다 명령형이니까요 여기 쓰는 스탠드 스탠드가 되어있고 come, near, approach, bring come, near, 깨시 할래야 할래야는요 뒤로, 뒤로 깨시해라 뒤로 물러나라 뒤로 다가가라 깨시가 다가가다 뒤로 물러나라 와요매루, 그들이 말을 하였다 에하드 한사람, 바 이 한사람은 이 롯을 말하겠네요 이놈이 들어와서 이놈이 들어와서 이놈이 들어와서 이놈이 들어와서 라 꾸루 꾸루가 라 꾸루 꾸루는 살려고 살려고 와놓고 라 꾸루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외지인이 말이야 시골에 가면 외지인이 아는채도 안하고 나중에 해보지 하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시에는 살아도 그래서 쉽게 시골에 뭐라고 합니까 농촌 가서 살기 어렵죠 시골사람들 시골사람들 마음 안 열여거든요 라 꾸루 라 꾸루 하면서 그러면서 셰파트 셰파트는 판단하다 판단하다 이게 여기서 그가 판단한다 재판한다 셰포트 셰포트는 역시 셰파트 판단을 판단하려고 판단을 판단하려고 판단을 재판하려고 참으로 이런 뜻이겠죠 참으로 참으로 판단하고 있는 니가 뭔데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 이런 이런 말이겠죠 아 이런 말이네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셰파트 셰파트 하냐 아타 이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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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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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악하게 하겠다 레카 너에게 악하게 하겠다 메헴 예 악하게 하겠다가 심각하게 하겠다 문제를 주겠다 괴롭게 하겠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쵸 나라 레카 너를 이제 내가 괴롭히겠다 메헴 그들보다도 그래서 장관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와 입제제 루 그래서 바짜르 사찰은 아까 나왔죠 눌렸다 압박했다 예 밀쳤다 그사람들이 그사람들이 되겠어 벨로트 로스에게 그래서 메오드 대단히 그래서 로스에 대단히 밀려 밀어버렸다 입제제 루 예 이번에 오늘따라 이제 본문이 이제 이 본문이니까 보는건데 사람들이 막 밀쳤잖아요 그쵸 가만히 있으면 안죽는데 밀쳤잖아요 밀쳐서 갈려고 했는데 사람이 안가면 가만히 있어야지 불이 난것도 아닌데 불이 난것도 아닌데 그쵸 밀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쵸 이사람들이 밀었어요 바짜르 메이시 벨로트 로스에게 대해서 사람을 밀었다 메오드 대단히 그래서 그래서 나가시 나가시는 오다 가까이 오다죠 가까이 오다 리 셰보르 리 셰보르 딸레트 딸레트는 문이고 셰보르는 샤바르 샤바르는 살살 부수려고 하겠다 깨려고 하겠다 좀 남의 집에 와가 문 잠가 놓을듯 막 밀치는거죠 달달달달 이번에 소송과 고모라의 의미를 포기하시는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셀르 셜레흐 셜레흐 그래서 셀라흐 셜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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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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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되지만 손네밀다가 항상 손을 셜라흐 했다 그들의 손들을 손들을 내밀었다 하나시미 그리고 손을 뻗쳐서 야비우 그들이 뽀오 이게 히필령이잖아요 땡겼다는 말이겠죠 오다 가다인데 이제 히필령이니까 오게 하였다니까 땡겼다 롯을 땡겼다 알레헴 그들에게 대해서 또 밀쳤다도 되겠죠 그쵸 밀쳐버렸다 롯다 알레헴 그리고 하바바이팅 그 바이.. 바에타 그 집으로 해가 붙었으면 으로 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그리고 에트 딜레트 사가루 문을 닫았다 그래서 그 채소가 있었던 대형.. 바에타 그 집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실때 롯을 닫아야 할 political 경험은 이곳에 이곳에 도움은 바에타스.. 가보신을 백성의 이곳에 일으니 당신은 두 사람이 어디에다 당신에게 더위를 하신다는 말은 이곳에 다운이 게임을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예 Virtual is a23. Rabbi Srim에 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곳에 그래서 사람을 아쉐르 그 뱉다 문에 집의 문에 뱉다에 있고 그들이 쳤다 있는 그 사람을 그들이 쳤다 낙하는 치다죠 스마이트 하다 스트로크 하다 그들이 쳤다 바 사네 베림 사네 베르 사네 베르 브라인드네스 어둡게 했다 미카톤 작은 아이로부터 아드 까돌 큰 사람까지 그러자 바 이 래 우 그들이 라 했다 그래서 라 는 페인트 그리브 로드 그래서 약하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라 리 맥조 맥조는 마차 발견하기를 아파트 문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차 진도가 창세기 육장 부터거든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 육장을 녹음을 한게 있어서 지금 그냥 요 진도대로 나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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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